헌법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. 어떤 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갑은 A에다가 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대요. A는 바로 갑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해당하겠죠. 그러나 A는 갑의 신청을 기각했대요. 이 법은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죠. 그래서 갑은 B에다가 헌법소원심판을 직접 청구했는데요. 이때 B는 헌법재판소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랬더니 이 B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대요. 아 갑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벌금을 내라 이런 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나 보네요. 그래서 이 법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이 1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. 이 경우에 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헌심사형이라고 불러요. 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심사해주는 제도죠. 갑이 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이 기억,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. 갑의 경우에. 법원에 일단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. 아 저 이거 문제 좀 삼고 싶은데 대신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래서 법원이 신청해주면 이 신청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거고 법원이 신청해주지 않으면 싫은데 기각하면 갑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억이라는 제도를 거쳐야 하는 건 맞아요. 반면에 A, 법원은 이런 심판재청이 있을 때도 볼 수 있고 심판재청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법률조항에 대해 의문이 들면 언제든지 헌법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. 이게 꼭 기억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A의 관점에선 틀린 거죠. 다음 4번을 볼게요. 위헌위법안 명령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심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이 가지고 있어요. 이거는 법률의 하위 규정에 해당하죠. 이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법률에 대한 최종심사건을 가진다. 헌재. 그 다음에 법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건 A, B 둘 다 아니죠. 둘 다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옳은 걸 고 q. 감사합니다.